안녕하세요 컴스루 존입니다 어 갑자기 집안에서 정전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후부터는 부팅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갔는데 어 제조사 로고 화면에서 아예 멈춰 있더라구요 그래도 바이오스는 진입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한번 어 저장장치를 확인해 보니까 ssd 가 안보여요 아예 없어요 지금 오픈이 되어 있어 가지고 분명히 ssd 가 장착된게 확인이 되거든요 고장이 겠죠 삼성 제품인데 조금은 아쉽긴 해도 제대로 사용하려면 어쩔 수 없겠죠 이렇게 가이드와 함께 분리를 했구요 어 비슷한 용량으로 바꿔서 가이드에 단단히 조립하고 이렇게 꼽아 드렸어요 당연히 케이블도 연결 했겠죠 어 운영체계가 설치된 ssd 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윈도우도 다시 깔아 줘야 되는 거구요 음 따로 중요한 자료는 없어서 어 디드라이브 1테라 짜리의 디드라이브도 다시 보면서 해드렸어요 깔끔하게 인터넷은 바로 연결이 됐구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도 대부분 다 자동으로 설치가 된 상태였어요 어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 드렸어요 음 오늘 같은 증상은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전 됐다고 해서 하드웨어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데 문이 없으신 거죠 어 현장에서 아무것도 안 먹니uden 하니라보이 아 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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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리